먼저 앱모듈TS 파일의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모듈TS죠. 그러니까 소스의 앱의 앱모듈TS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메인TS에서 불가능합니다만 근데 TS 파일, 우리가 앞으로 만들 TS 파일들의 기본적인 형식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포트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데코레이트 펑션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엔진 모델이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데코레이터들이 쓰이게 돼요. 데코레이트 펑션들의 역할은 앵귤러가 우리가 앱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련의 동작들을, 정해진 동작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엔진 모델 펑션은 엔진 모듈 펑션의 동작을 수행하는 거고, 또 다른 데코레이터는 각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Export as Class 파트가 있습니다. 음? 잘못 눌렀네요. Export Class 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형식은 Export Class Class M 모듈이잖아요. 그런데 파일 이름은 어떻게 되어있죠? 앱.모듈입니다. 그죠? 앱.모듈. 그 파일 이름은 앱.모듈이,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앱, 그리고 두 번째 단어도 대문자로 시작해서 M. 앱.모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같은 표현 방식이라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임폴트 부분, 다음에 데코레이터 펑션, 다음에 클래스 하나.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엔진 모델 펑션이에요. 엔진 모델 펑션에 보니까 아규먼트로 주어진 것이 하나의 오브젝트죠. 그 오브젝트에 보니까 데코레이션즈 키에 뭐가 하나 있고 임폴트 키에 뭐가 있고 프로바이더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어쨌거나 부트 스트랩도 있고 한데 전부 다 뭐예요? 다 리스트, 어레이입니다. 그죠? 어레이라는 말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앱 컴포넌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여기 데코레이션에 들어갈 것이고 또 브라우저 모듈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여기 임폴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부트 스트랩은 이거 하나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엔진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에 들어간 아규먼트들입니다. 이 데코레이션에 들어가는 건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앵귤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작업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선언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다 모아두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앱 컴포넌트밖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컴포넌트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 지금 현재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모양에 불과하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 무슨 타이틀바에 버튼도 생기고 사이드바도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걸 우리가 다 만들겠죠.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은 컴포넌트 형식으로 해서 여기 데코레이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나열될 것이고 임폴트 파트에서 지금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앵귤러 라이브러리 앵귤러 라이브러리는 이거예요. 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at Angular죠. 그죠?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이 브라우저 모듈이라는 걸 가져왔고 그리고 NG 모듈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가져온 것을 여기다 임폴트에 적어놓는데 NG 모듈은 따로 안 적었어요. 왜냐니까 바로 여기서 NG 모듈을 수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굳이 임폴트에는 내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vid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점점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나갈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눈여겨 둘 부분은 TS 파일 TS 파일들라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형식 임폴트 부분 데코레이트 부분 그리고 클래스 선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NG 모듈 NG 모듈 펑션에 아규먼트로 주어진 것 아규먼트로 주어진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인데 키의 밸류로서 리스트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선언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각 키의 역할 이 데코레이션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작성할 컴포넌트들을 여기다 등록할 거고 그리고 임폴트는 앵귤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온 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 두 개는 찾아보고 이것이 이제 NG 모듈 NG 모듈 데코레이터가 선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앱 모듈 TS 파일의 구성 내용입니다.